안녕, 얘들아. 뭐하고 있어? 티비 보고 있어요. 지루해. 우리 해변에 놀러 갈까? 예, 해변에 가요!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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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나는 나비처럼 수영하고 싶어. 나는 모래성을 짓고 싶어. 나는... 점심 먼저 먹는 게 어때? 예, 좋은 생각이에요. 으아, 배불러. 다 먹었으면 우리. 그만 갈까? 가요!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거지? 배불러! 도, 도와줘. 가서 아기 거북이를 도와주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사는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돌보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시작했어. 길과 강에도 쓰레기를 마구 버렸고, 바다에도 쓰레기가 흘러들었어. 그래서 바다는 더욱 더러워졌고,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었어. 많은 물고기와 산호, 그리고 바다 친구들이 나처럼 쓰레기를 먹거나 갇히게 되었고, 죽은 친구들도 생겼어. 불쌍해! 해변을 청소해서 아기 거북이를 도와주면 어때? 그렇지만 여긴 너무 쓰레기로 가득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친구들을 부르자. 좋은 아이디어야! 고고달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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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바나를 깨끗하게 만들자. 하하하하 꼭 바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자.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해. 네, 아기 거부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모두들 도와줘서 고마워. 안녕, 안녕, 아기 거부가! 안녕하십니까